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신의 힘을 빌리고 싶거나 또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주는 팁 하나는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었죠. 언젠가 TV 드라마에서 나왔던 얘기 같은데요. 도깨비에서 신은 어디에도 있고 신은 어디에도 없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와 같이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고 뭔가에 몰입하고 열중할 때 우리는 무심결에 길을 가다가 서게 되어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하늘을 보는데 한 사람이 보면 지나치고 두 사람이 봐도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지나치는데 세 사람이 동시에 하늘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모두 중지해서 하늘을 가만히 쳐다보죠. 그것과 같습니다. 본인들이 뭔가 할 때 내가 그기에 얼마만큼 어떤 일에 집중을 했는가. 사업이 되었든 상업이 되었든 연애가 되었든 부부가 되었든 본인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열중하고 계실 때 그때 신이 당신들을 내려보시고 그때 신이 당신들을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양이를 제가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보면 뭔가가 이 아이들이 놀다가 어느 한 곳을 이렇게 몇 명이 몇 마리가 앉아서 지켜보거든요. 그러면 쟤들 뭐하지 이러다 그냥 쳐다보다가 여기 한 3마리 이상 넘어가면 저도 모르게 멈추거든요. 그러고는 다가가요. 뭐하니 이러거든요. 똑같아요. 혹시나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시국과 세월을 탓하지 말으시고 뭔가가 답답하고 뭔가가 힘들 때 본인이 어떤 놓고 있는 본인의 인생을 조금 진중하게 바라보셔서 한번 심각하게 본인이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때로는 노트 하나를 들고요. 1번, 2번, 3번, 4번 답답하다 힘들다 어떻다라는 이런 거를 쭉 적어가 보셔도 좋으시고요. 내가 막혔던 연휴에 대해서 본인이 또 이거를 적어놓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딘가에 참선을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본인이 집중하여서 들어가 보시면 하루하고 이틀하고 사흘하고 보시다 보면 어느 날 산신에서 보실 때 용신에서 보실 때 또 길을 가다가 아니면 본인의 집에서 뭔가 이 양반이 골몰하게 있을 때 본인의 조상이 움직일 때도 있고요. 신이 움직이실 때도 있어서 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어떤 번뇌가 되었든 고뇌가 되었든 이걸 해결하러 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무릎이 탁 칠 때가 있을 것이고 때로는 아니면 나도 모르게 탁 손을 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떤 경우가 왔느냐 어느 정도 답들이 와르르 쏟아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저는 그렇거든요. 너무 한꺼번에 본인들이 오늘 그냥 7시간씩, 18시간씩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고 결정하지 말으시고요.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했으면 이틀도 좋고 사흘도 좋고 끊임없이 뭔가 굴려내듯이 본인들이 집중하시면 내가 길을 가다가 무심히 쳐다본 하늘에 누군가 동조되어 같이 보고 옆에 사람 또 같이 보아서 그때 그 순간 신과 내가 몇 초 상간이라도 홀딩이 되어서 나의 근심이, 순간적으로 문제가 내 머릿속에 퍼터가고 지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해결책이 공판이 저절로 나버린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본인들이 몰입되어서 고양이 무의듯이 머리 못대듯이 같이 이렇게 해보시면 어떤 해결책들을 빨리 할 수 있다. 그때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작주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 다음 Skinner 입니다. 아멘